아 아 아 아 아 그 녀석 만나겠다 아 아 아 진정으로 강한 게 무엇인지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힘만 세다고 했어 그런 건 진짜로 강한 게 아니야 1편보다 더 만나는 모험과 더 만나는 감동이 있는 온가족 애니메이션 2015년 4월 대한민국이 낳은 대표 공룡 캐릭터가 온다 밀 둘이 둘보다는 여럿이 함께라서 행복한 우리 고녀석 만나겠다 2 하트 함께라서 행복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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